10분, 20분의 공부 그렇게 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부자들도 예를 들어서 푼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쓸 줄 알고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가 된다 그 얘기를 수십 년간 학인들에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인사하면 내가 그래요 내가 무슨 이야기 했지? 하면 여러분 온 사람들은 알아 먼저 말해 부자는 푼돈 낚여서 부자 됐다 공부하는 사람은 짬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공부 잘 안다고 외우고 있어요 여설이 영역 그 다음에 이자는 염지 성취요 염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하는 지혜가 성취된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지혜 이건 살핀다는 뜻입니다 윗바사나 하는 소성 불교에서 염자는 본래 잘 쓰는 말이에요 예의주시한다 관찰한다 마음챙김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고 있는 상태를 마음으로 잘 관찰하는 거 그게 마음챙김이라 내가 환경공부를 지금 듣고 있다 싶으면 환경공부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마음이 다른 데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 일상생활 그래서 호흡을 관찰한다 그러잖아요 호흡은 끊임없이 지속되니까 호흡하는데 마음을 딱 두기가 제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라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염지라 마음챙기는 지혜가 성취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챙기는 지혜 마음을 챙김으로 해서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상황에 처했을 때 말하자면 그 상황에 그냥 허둥대고 그 상황을 예의 관찰할 줄 모르고 그만 정신이 없어서 허둥대면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죠 그러면 더 실수를 하게 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염지라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의 관찰하고 예의 주시하는 데서 생기는 지혜가 성취된다 그 다음에 삼자는 주어 심정하야 불침, 부도요, 불거요 그렇습니다 깊은 선정에 머물러서 침자는 혼침입니다 혼침 그 다음에 겉자는 도거라고 해서 망상이요 이게 이제 참선하는데 제일 이제 제일 주의사항입니다 불침, 불거 혼침도 졸지도 말고 그렇다고 망상도 부리지 말고 도거 겉자는 이제 마음이 들뜨고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망상을 부리지도 말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혼침에 사로잡혀 있으면 공부가 안 되죠 또 반대로 잠은 안 오는데 딴 생각을 많이 한다 걷자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 졸지도 말아야 되고 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낫고 불법하여 질겨 불법을 구해서 불법 구하기를 좋아해 가지고서 무유해식이요 계열해 실식 계열하고 쉼이 없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자는 수소문법하여 열이 관찰해서 수소문법 자기가 들은 바 법을 따라서 들은 바 법을 따라서 열이 관찰해서 이치와 같이 관찰해서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공부하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이치에 맞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닌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근본 지혜가 있어요 근본 지혜 문수 지혜가 있다고요 문수 지혜를 근본 지혜나 그래 누구든지 다 그런 지혜가 있어 그런데 이게 너무 두꺼운 망상과 어리석음에 첩첩이 눌려 있어 가지고 그 지혜가 발휘를 못해요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있어보자 잠깐 있어보자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면 마음에서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문수 지혜 그것이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열의 관찰이라 이치와 같이 관찰해서 구족 출생 교무지혜요 그랬어요 구족하게 교묘한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를 출생하게 된다 아주 요거는 이제 5번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은 바 본문을 따라서 이치와 같이 관찰해 가지고서 구족하게 구족하게 원만하게 그런 뜻이죠 교묘한 지혜 교묘한 지혜를 출생하며 우리가 깨부리는 것을 교묘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경전에는 경호라는 말 자주 나오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미묘한 지혜 정말 문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를 출생하게 된다 그래요 절대 뭐 무슨 뭐 다른 사람의 저거 빌릴 거 없이 그동안 배운 공부만 가지고도 잘 관찰해 보면 어떤 지혜든지 그 속에서 다 출생하게 돼 있고 판단이 서게 돼 있습니다 육자는 여섯 번째는 이입심 선정하여 깊은 선정에 들어서 덕불신통이요 부처님의 신통과 같은 그런 신통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칠자는 기심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그 마음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높고 낮은 것이 없이 내 마음이 평등해가지고 내 마음이 평등하면 경계도 평등하게 보는 거야 경계도 평등하게 보는 거라 일단 평등하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뭐 나를 해치려고 왔든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왔든지 간에 평정심을 일단 가지고 대해야 돼 평등이란 게 뭡니까 평정심이에요 평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돼 함부로 선입견 가지고 아 저 사람 나한테 도움 주려고 왔다 아니면 저 사람은 뭐 나에게 뭐 해를 끼시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먼저 자기가 그 어떤 그 낌새를 보이면은 그 사람은 더 영악해져 버려 내가 딱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평정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왔다 가도 그렇게 손해를 마음대로 못 끼쳐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아주 나에게 뭔가 해치려고 왔고 나에게 손해를 위로 왔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막 거기에 덤벙대면은 그 사람은 진짜 사기친다고요 정말 아 이 사람은 벌써 나를 경계하고 있구나 경계하고 있을수록 사기치기 좋지 경계하고 있어서 사기치기 좋은 거야 경계하고 있으면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그 차원 높은 사기꾼들은요 경계하고 있는 사람은 사기치기가 되죠 근데 평정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평정심을 가지고 있으면 틈이 안 생겨 사람이 평정심을 딱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으면은 틈이 안 생겨 그 마음이 평등해서 모유고하여 고하가 없다 그 다음에 팔자는 어제 중생 상중하류에 중생들의 상류 중류 하류 천차만별이죠 이걸 이제 구품으로 따지면 상지상 상지중 상지하 중지상 중지중 중지하 하지에도 하류에도 상이 있어 상지상 상지중 상지하 하지하 하지상 하지중 하지하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 가는데도 뭐라고 구품연대 간다 극락세계도 그렇게 차별이 있어요 차별도 뭐 아홉 가지 차별나 있다고요 아홉 가지 차별이나 어디 아홉 가지 차별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차별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참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천차만별 천차만별은 얼마죠 천만 천만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천차만별이라는 말은 천만 가지라는 뜻입니다 천만 가지 차별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심무장애가 유여 대지하야 마음의 장애가 없는 것이 마치 큰 땅과 대지와 같아서 등작 이익이요 평등하게 이익을 지음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평등한 마음으로 대지처럼 평등한 마음으로 이익을 짓는다 그래요 그 뭐 아이고 이 사람 상대하다가 조금 뭐 친한 사람 왔다고 그 사람 잡히놓고 아이고 왔나 하고 그쪽으로 끈뻑 넘어가고 우리 중생들 보통 그렇잖아요 어 그렇게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고 있는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저게 인간인가 뭐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심무장애가 유여 대지하여 상중 하류 구품 구품의 종류 중생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 마음에서 그렇든 객관적으로 그렇든 대개 내 마음에서 그렇게 차별하지요 뭐 그런 종류에 대해서도 마음의 장애가 없어서 대지와 같이 돼서 평등하게 이익을 짓는 거 참 좋은 말이죠 불방일 방일 방일하지 않으면 그런 훌륭한 일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구자는 약견 중생이 만약 어떤 중생이 내지 일발 보리지심이라도 만약에 어떤 중생이 한 번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매일 하루 24시간 동안 늘 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에 한 번 보리심을 바랬다 한 번 불심을 바랬다 한 번 좋은 생각을 냈다 그렇게 설명하면 좋죠 한 번 좋은 생각을 냈다 하더라도 존중 성사를 유여 화상이요 그렇습니다 아 그 사람 참 좋은 마음 냈다 보리심 냈다 불심을 냈다 참 착한 마음 냈네 아주 좋은 생각 어쩌다 저렇게 한 번 냈네 맨날 뺑돌이 같이 늘 그렇게 하더니 오늘 어쩌다 저렇게 좋은 생각 냈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존중하고 성사 받들어 성기기를 유여 화상이라 마치 화상과 같이 한다 화상은 이제 출가해서 비국에 받은 지 10년 된 사람을 화상이라 그래요 10년 그러면 10년 된 화상 되면 이제 제자도 둘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뭘 이제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지위라 그게 정상적으로 수행 생활을 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수행 생활을 했을 경우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존중입니다 비국에 받고 3일을 지나서 비국에 받고 10년간 수행을 정상적으로 잘 했다면 존중을 받을 만 하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저거 한 번 어쩌다 저렇게 했는데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두고 보자 하지 말고 어쩌다 좋은 마음 한번 냈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그렇게 삽시다 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부추겨 주고 그래야지 화상과 같이 그렇게 존중하고 받들어 성기며 한 번만 버리심 내도 한 번만 좋은 마음 내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수개화상과 아사리와 수개화상 계를 주는 화상 이게 전개사예요 여러분들 보살게 받을 때 전개사가 있고 아사리가 있고 그 옆에 아사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갈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체 보살과 모든 선지식과 법사의 처소에 상생 존중하여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내서 성사 공양함이라 받들어 성기고 공양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방일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열 가지 훌륭한 일이 있는데 그 열 가지 훌륭한 일 가운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불자 이것이 보살의 불방일에 머물러서 열 가지가 청정한 것입니다 열 가지가 아주 훌륭한 일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영불환이라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익해한다 부처님이 아주 환이해 부처님이 기뻐해 불방일과 불환이라 불방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정전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빙긋이 웃고 저 사람이 나의 대를 이어서 나의 종성을 이어서 불법을 만 대 전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 공부하는 강화에서도 열심히 읽고 쓰고 또 질문하기를 좋아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강사들이 너무너무 귀여워하는 거예요 뭐든지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야지 세속에도 그렇죠 야 좀 쉬었다 공부해라 그런 아이들 많죠 제발 좀 쉬었다 공부해 뭘 그렇게 공부해서 먹고 살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느냐 좀 놀러도 다니고 바람도 좀 쏘이고 그렇게 쉬었다 해라 그런 장애를 둔 지 뭐 재미가 있고 그런 학인들을 둔 강원 스님들 교육기관은 참 재미가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세속에서나 절에서나 늘 그렇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되고 선생으로부터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선생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더 기쁘죠 불장의 보살 마사리 불방일에 주해서 부지런히 사는데 머물러서 대정진을 바라며 큰 정진을 바라며 기여 정념하며 바른 생각을 일으키며 여기 정념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죠 이게 이제 팔정도 중에도 정념이 있지 않습니까 정견 정념 있는데 요거 이제 바르게 관찰한다 바르게 생각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딱 그 마음으로 챙기는 거에요 마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승용락하며 승용락 모든 사람은 용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 또 욕심 하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용락인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주 하열한 천박한 그런 용락이 있기도 하고 승 수승한 용락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용락을 아주 수승한 욕망을 내며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는 환경해야 된다고 설거지를 안해도 그냥 환경을 공부해야 되고 청소를 못해도 환경을 공부해야 되고 이게 승용락이야 청소 설거지 끝이 있나요 답도 없어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저기 강원도에 내 도반이 하나 통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름에는 뭐 괜찮은데 겨울에 이제 그 김치국밥을 잘 해 먹어요 아주 간단하잖아 제일 간단하거든 김치 쓸어놨다가 김치 넣고 그냥 뭐 쌀 넣어도 되고 밥 넣어도 남은 밥을 넣어도 되고 쌀은 좀 더 끓이면 밥은 조금 더 끓이면 돼 아주 간단하잖아 그래가지고 먹었잖아요 그거 안 씻혀 지 혼자 먹은 거 뚜껑 닫아 놨다가 거기다 또 담아서 또 끓여 먹는 거야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그거 뭐 꼭 씻고 거기다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걸 몇 날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도반이 가가지고 막 발로 집어차고 그랬다잖아 아니 다른 도반은 그게 대중체소에서 사는 사람이냐 대중체소에서 사는 사람이냐 매일 깨끗하게 하는 거지 매일 깨끗하게 하는데 오랜만에 저기 강원도 토골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가보니까 그러고 있거든 야 이거 어제 먹던 거 아니냐 어제 먹던 그릇이지 그래 그 어째서 이러는 거야 어째서 거기다 밥을 해 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 먹듯이 국밥을 그대로 끓여서 내놓는 거라 아무 이상 도반이 왔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것 좀 아세요 너무 그게 깔끔 들어 봤자 해답 없어요 좀 그럴 줄 따라야 돼 그거 뭐 언제 설거지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래가고 공부는 언제 해 세상 사는 사람 식으로 그렇게 다 그렇게 하면은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 준비해야 돼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준비해야 돼 그런데 토골 생활에 첫째 계율이 뭔지 압니까 새끼를 다 끓여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야 토골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 그렇게라도 새끼를 끓여 먹어야 돼 그렇게 설거지는 안 해도 그 그릇에다가 또 끓여 먹고 그 그릇에 또 끓여 먹고 그걸 며칠을 그렇게 해도 새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을 줄 알아요 그게 이제 토골에서 혼자 살 자격이 있다 그런 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전이 안 나오는 불법이야 경전이 안 나오는 불법 우리 스님들 사이에는요 그거 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먹던 그릇 뭐 딱 닦아 먹었는데 뭐 무슨 더러울 게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부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면 환영을 받습니다 뭐하냐 보살이 불방이래 주에서 대정진을 바래서 정념을 일으켜서 승용락 아주 훌륭한 용락을 내며 소행이 불식하며 행하는 바가 시지를 아니하며 불식하며 그렇죠 뭐 경을 보든지 연부를 하든지 시지 아니하며 일체법에 심무이처하며 일체법에 마음에 의지하는 곳이 없으며 어디에 매이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마음이 어디에 매이지 아니하며 심신법에 깊고 깊은 법에 능근 수습하여 능이 부지런히 수습해서 닦으며 이 무장문하며 무장문 다툼이 없는 문에 들어가며 갈등이 없는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갈등 그런 것이 없는 문에 들어가며 정광대심하며 광대한 마음을 더욱 증장시키며 큰 마음에 더 크게 하며 불법 무변은 불법이 가위 없는 것을 능순여질세 능이 수순해서 요지할세 불법이 아무리 가위 없이 더 넓고 높고 깊다 손치더라도 이치 이치 하나로써 꿰뚫는 것이라서 그게 뭐 더 넓다 하든 높다 하든 간에 이치만 다 마음속에 딱 기준을 세우고 있으면 능순여지야 능이 수순해서 요지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치셋 연제여래로 모든여래로 하여금 개실환이니라 다 환이 개하나니라 여래가 다 환이한다 이 말이요 뭘 깔끔 떨고 살삼살이 잘했다고 여래가 환이하는 법은 없어요 제불환이 제불환이 십종법 1이라 그 다음에 또 2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다시 열 가지 법이 있다 능영일체 제불환이 하나니 열 가지 법이 있어서 능이 일체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이키 하나니 부처님이 기뻐하고 부처님이 즐겨워하고 부처님이 좋아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요 하등이 위식고 일자는 정진불태요 열심히 정진하면 부처님이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봐요 돈벌어 생긴다 엉뚱하게 그렇게 뭐 이익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진불태는 부처님이 좋아하는 일이다 이 말이요 부처님이 좋아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순수한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자기 마음부터 벌써 기쁘지 환의심이 나지 부처님이 기뻐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벌써 기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환의심이 나는 거지 이제는 불색신명이요 두 번째는 신명을 아끼지 않아 열심히 하느라고 뭐 좀 어쩌다가 굶고 몸 좀 허약하더라도 그거 돌보지 않고 그런데 크게 마음 뺏기지 않냐고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 또 3년은 어제 설리에 이왕에 이러한 것 여러 가지 이러한 것 무소히고요 신도가 뭐 뭘 가지고 왔다 갔다 줬다 뭐 이익이 생겼다 어디 가면 뭐가 무슨 뭐 보쉬를 많이 주더라 어쩌더라 그런 데 대해서 휴구하는 바가 없어 그런 거 구하는 바가 없어 그리고 좀 공부하다가 어디 가면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뭐 무슨 뭐 이익이 많다 보쉬를 많이 주더라 이런데 관심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부처님이 환의하지 예 그 본래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예 그 재석천이 돌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석천이 돌본다 아 그런 이야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자는 지일체법이 개여 허공여 일체법이 다 허공과 같음을 알고 일체법이 다 텅 빈 것으로 안다 이거예요 일체 현상들은 전부 텅 비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개여 허공여 다 허공과 같음을 알고 오자는 선능 관찰하여 잘렁히 관찰해서 보위법계와 널리 법계에 들어가며 진리의 세계하고 딱 마음이 개합되는 거 그게 보위법계입니다 육자는 지재법인하여 신무이척이여 모든 법인 법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진리를 잘 알아서 마음에 집착하는 바 의지하거나 집착하는 바 없고 그 다음에 실제는 상발대원이요 항상 큰 원을 큰 소원을 바라며 큰 소원 자기 욕심을 잔뜩 부리는 것이 큰 소원이 아니라 정말 보살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그런 큰 원을 아니면 뭐 내가 화음경을 이걸 내가 열 번을 사경하고 죽겠다 그런 게 대원이지 진짜 열 번을 내가 사경하고 죽겠다 화음경하고 인연이 안 됐으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인연이 되고 저렇게 스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사는 화음경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수십억 종류의 책 중에서 제일 가는 책이고 불교의 그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제일 가는 가르침이고 그저 뭐 입만 떼었다 하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것이 이제 유래가 있어 저 스님이 혼자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믿는 바가 있어 누구를 믿는다 원효호 스님과 의상 스님을 믿는다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원효호 스님, 의상 스님이 한국의 신라 때 그 환경을 만나고 이거 해야지 다른 경쟁 시간 보낼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냥 열정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다 있고 하니까 나는 그거 믿고 하고 또 단순하게 덮으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해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깊고 오묘한 그런 가르침이 세상에 있는가 그래서 이 우주에 많고 많은 그런 거 수천만억 종류의 가르침 천만억 종류의 경전과 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은 환경이다 전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경전을 열 번쯤 내가 사경하고 회양하겠다 그게 상발대원이라 큰 응원을 바라는 것이죠 8자는 선취, 청정, 인지, 광명이요 청정한 인, 청정한 이 참을인자는 지혜입니다 여기도 지혜요 그 옆에도 지혜광명 그랬는데 그런 광명을 선취하는 것이고 아주 뛰어난 지혜광명을 성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과한자 선법의 신무정감이요 스스로 선법 자신의 선한 법을 관함에 마음에 정하고 감함 더 불어났는가 아니면 줄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이 환희하지 그래야 부처님이 환희하지 내가 선한 법을 좀 했다고 이거 내가 불었는가 줄었는가 얼마를 내가 선한 일을 했지 그 전에 내가 정말 없을 때 어쩌다가 이제 불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하고 또 어떤 필요한 일에 그렇게 보시를 하고 하는 것이 몇 년간 계산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계산이 참 소인배지 자기 선법에 증감이 없는 게 아니라 증감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내 마음에 관찰하는 게 되는거지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지금은 뭐 엄청 많이 그거 하는데도 전혀 그거 뭐 크게 계산을 안 합니다 그게 아주 마음이 자꾸 커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스스로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죠 스스로 생각할 때 대견스러운 거야 그래서 속으로 가만히 혼자 세보기도 하고 계산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나 이 무장문하야 무장문 지음이 없는 문에 의지해서 짓대 지음이 없는 문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아니한 것 그게 무장문입니다 무장문에 의지해서 수제정행이라 모든 청년행을 닦음이라 그랬어요 그 저기 저 그 초발심사경문에도 관삼륜 청정하라 그랬어요 삼륜이 청정함을 관하라 삼륜이 텅 비었음을 관찰하라 그런데 삼륜은 뭐예요 누가 주는 사람 주는 물건 받는 나 그게 이제 삼륜이야 시자 수자 물 그랬어요 시주하는 사람 받는 나 자신 그리고 무엇을 주었다 하는 사물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할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통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더 다른 차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면 그 세 가지 나도 공하고 주는 사람도 공하고 받은 물건도 공하다 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야 돼 그것이 이제 수제정행이라 무장문을 의지해서 짓대 지은 바가 없는 문을 의지해서 모든 청년행을 닦음이라 불자야 이것이 보살이 열 가지 법에 머물러서 능영일체여례 환희니라 일체여례로 하여금 환희케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이 환희한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제자다 대단한 불자다 대단한 보살이다 이런 마음을 쓸 줄 알다니 정말 부처님이 빈 것이 환희하는 거죠 정진불태만 해도 그렇고 불석신명도 그렇고 저기 보면 낱낱이 모든 이왕에 대해서 희구하는 바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하는 바가 없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좋아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 거기서 내가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그게 부처님이 환희하는 것 3번이 그렇잖아요 어제 이왕의 무소희구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왕을 구하는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절 구절이 뭐 정말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재불환희의 십종법 2 그랬어요 두번째 재불환희 뭐라고 했냐 내가 불자야 부유 십법 환희 다시 10가지 법이 있으니 한 구절만 더 할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다시 10가지 법이 있어서 능령 일체 재불환희니라 능히 일체 재불로 하이고 환희키 하나니라 부처님을 환희하게 한단 말이야 부처님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혹시 하자가 위 쉽고 무엇이 10가지냐 소위 안주불방일과 불방일에 안주하는 것과 그렇죠 게으르지 않고 늘 게으르지 않고 근데 우리 마음은 참 게으르지 않아요 본심은 몸이 게으르서 그렇지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안있어 한시도 가만히 안있어 네 나보다 그런데 끊임없이 작용하는 게 우리 마음이 있죠 근데 작용할 거리가 좋아야 돼요 작용할 거리 우리는 좋은 작용거리를 장만하는 거예요 좋은 작용거리를 장만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 마치고 각자 시간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환경 공부했으니까 마음에 드는 해석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좀 미흡한 해석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얼른 집에 가서 아니면 뭐 점심을 먹다가도 어디 환경 한번 피워봐라 하고 딱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그렇게 안해도 마음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참 기가 막힌 그런 물건이라 그 물건이 끊임없이 작용해 그리고 작용할 거리를 제공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공략하니 뭐 친구 전화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한다든지 괜히 쓸데없이 길거리에 나갔다가 다치고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거리를 장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단히 작용하고 있으니까 좋은 작용거리를 장만하는 그래 주 불방이비와 안주 무생인 생멸이 없는 법에 안주하는 것과 주 안주 대자와 큰 사랑 인자함 큰 인자함에 안주하는 것과 안주 대비와 어엿비 얘기하는 것 불쌍히 얘기하는 것 자아는 어머니의 사랑 비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이 말하자면 병이 나가지고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픈 아이의 상처는 자다가 들어가서 보고 또 나와가지고 코를 콜콜 골면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가서 살펴보고 또 나와서는 코를 콜콜 골면서 자고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봐 그런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 크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 대비 안주 대비라 한 번도 아들 병실에 들어가진 않아 안 들어가도 뭐 상황을 아니까 들어가진 않는데 하룻밤 내내 잠 한숨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그런데 삼촌은 들랑 날랑 들랑 나오면 코를 꿇고 자고 이게 아버지와 삼촌의 차이라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회는 안주 대비와 대비에 안주하는 것 안주 만족 재바라밀과 모든 바라밀 육바라밀 만족하는데 안주하는 것 그 다음에 안주 재행과 모든 수행에 안주하는 것 안주 대원 큰 원을 원에 안주하는 것 그 다음에 교방편 훌륭한 방편이 또 있어야 돼 훌륭한 방편을 안주하는 것과 용맹력에 용맹한 힘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기에 안주하는 것과 안주 지혜 지혜 안주해서 과한 일체법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줄 거예요 과한 일체법이 계무소주가 어떤 법도 내 마음도 계무소주여 다 머무는 바가 없어 사물도 머무는 바가 없어 같은 물에 두 번 다시 목욕을 못한다 유명한 철인의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멀쩡히 하루 동안 변함없이 있는 것 같지 수시로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늙어가고 있는 거야 계무소주라 모두 머무는 바가 없는 것 그것이 유여 허공이라 허공과 같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잘 살펴본다 과한 일체법이 계무소주가 유여 허공이라 거기까지 줄을 한 번 꺼지 말고 두 번 꺼야 돼 일체법이 계무소주가 주관적인 나 자신도 계무소주여 한 번도 머무는 바가 없어 경계도 대상도 머무는 바가 없어 나만 늙나 니도 늙지 다 같이 늙는 거야 그 텅 빈 거와 같은 줄 알아서 아는 것이다 그런 지혜에 머물고 용맹에 머물고 결론은 과한 일체법이 계무소주가 유여 허공이라 이런 지혜가 생기면 참 침착하고 아주 태양하고 담담하게 삶을 삶을 회양할 수가 있는 거죠 불자야 약제 보살이 마냐 모든 보살이 주차 십법하면 이 열 가지 법에 머물게 되면은 능영 일체 재불환인이라 일체 재불로 하여금 환익해한다 부처님이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모든 깨달은 사람이 불부사리 관세 보살이 기뻐하고 시장 보살이 기뻐하고 다 기뻐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